상대방률로 상대방이 무장해제 시킨다 아 난 올 근접으로 간다 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올 근접이야 어 뭐야 우와 등급 높은거 보수 힘이 2가 필요하다 두번째거 레벨 7이 되야되네 아 지금 못해 거리는 멀게 킬수는 높게 단발시 소층이 20% 추가 피해를 준다 소화기간이 이 정신당과 황무지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음식물 섭취시 입는 방사능 피해가 감소한다 당신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이죠 전투에서 여성에게 가하는 피해량이 5% 증가한다 여성을 설득하기 쉬워진다 어머 이건 배워야 해 좋았어 아 미친 아니 미친 이거 뭐야 아니 야 저 캐릭터 저거 뭐야 더병맞이네 나보다 더병맞이야 철저한 전투훈련으로 자동화기 피해량 20% 추가 아 미친 이걸 했었어야 됐네 스팀팩 최대 체력 40%에 방사능 40% 제거 이걸 했었어야 됐네 괜찮아 인생은 스펙타클 해야지 괜찮아 인생은 스펙타클 해야지 괜찮아 인생은 스펙타클 해야지 야 근데 나 하는거 지금 메인 맞냐 서브는 아니잖아 지금 맞지 음 메인쪽으로만 어어 뭔소리 어 로젠이구나 음 아 야 이거 설마 갈수있나 이거 우와 어 방사능 수치 있네 여기 어 가면 안돼 어 가면 안돼 어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어 가면 안돼 이거 이거 이리로 갈려면은 이쪽으로 이리 빠른 이동 되나 어 좋았어 이리로 가자 빠른 이동해서 갑시다 빠른 이동해서 저걸로 가자고 오오 야 저쪽은 무슨 방금 봤는데 무슨 야 파이프를 끊어가지고 만드는라데 어 이런 필요없어 어헝 어헝 잠깐만 이건 필요할수도 있어 무기수준 장난아닌데 어이 하 어이 으으 하 흐하 흐으음 이리로 가면 안돼 잠깐만 이리로 가면 안되고 그냥 이리로 뛰어가자 이렇게 어 왠지 밭에서 탄내 쩔게 날 것 같지 않냐? 왠지 밭이 탄내가 날 것 같지? 생긴게 아 어 추억의 이마트에서 요즘 이마트도 개좋아졌더라 이마트 이제 저렇게 안만들더라 플라스틱같은거 노란색 이런거 붙여가지고 근사하게 만들었어 아 어렸을때 그런거 나왔으면 내가 참 그래갖고 위험한 장난치 어 아 깜놀이야 아 깜놀 어 병뚜껑 게이드 어어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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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돈 아니야 병뚜껑? 이거 돈 아니냐 얘들아? 아 아 얘네들아 월키면 서브 시작됩니다 이런거 아닙니다 솔직히 폴 아웃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 인 경우도 있고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은 특히 이제 유튜브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 굳이... 플레이 시간이 뭐 100시간이 넘는 게임인데 여기다가 서브까지 해서 머리 아프게 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음... 조금 스토리로 갑시다. 야, 맞아. 서울랜드가니까 웨어하우스가 있더라. 뭐야, 티켓 채굴기 발견. 채굴지. 그... 서울랜드가니까 서든어택 웨어하우스가 있어, 놀이기구 중에. 그래가지고 거기서야, 그... 페인트 총 이런거 해가지고 총 놀이한다? 뭐하는데 여기? 템도 없어. 왠지 여기... 어... 그렇지. 여기 템이 많을 것 같거든. 어, 뭐야 이거. 아, 이런거 내가 또 전문입니다. 제가 비록 지금 처음 따지만 한번 한방에 성공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딱 감아왔어요. 딱 딱 딱 딱 여기야. 딱 여기. 아, 됐죠? 으응. 뭐야? 부러진거야? 아, 이거 패드로 딱 힘드네. 맨 중앙이야, 설마? 사람의 인내심은... 아, 여기였네. 어, 되게 범위가 엄청 넓구나. 어. 범위가 되게 넓네. 38 부경탄. 번총. 파이프 소총. 무게 3.4. 자, 먹어. 일단 먹어. 다 돈이야. 응. 저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키보드하고 마우스라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스카이 리마일 때 그래저 편해졌는데. 아, 조졌다. 어? 아, 까비. 아, 오케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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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이스. 버프 아웃. 버프 아웃은 뭐야? 필요 없으. 슈가 밤. 복합렌치 이건 필요없어 뭐야 몽키스패너 됐어 우와 이거 뭐야 뭐야 이름 뭐야 지금 설리마스 아 설리마티스 이거 본인거 아니시죠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좋았어 좋았어 드라이버 다 가져가 와 돌아가네 돌아가는구나 이게 돌아간 체인이 없네 저자가 어차피 자동 저장됩니다 멘타츠 강력테이프 장난감 외계인 금기의 문신들 얼굴에 얼굴 문신이 해제됐어? 아 얼굴에 이런 문신을 한다고? 어디다 해야 돼 이거 뭐 이거 뭐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개멋있겠다 저은거지 이게 턱에다가 하는거지 이거를 개멋있을거 같지 않냐 입술 밑에다가 존나 세보일거 같은데 아니야 코는 너무 큐티하고 턱에다가는 턱에다가는거지 뭐야 저거 와아아아 와아아우 씨 어 와 얘 막탄 넣는거 보소 어 어 너무 잔인해 얘는 뭐 없어 얘는 아이 뭐 그게 안 나와 근접 개쎄지 나 근접 개맞이 찍었어 후 허 후 어 야 근데 추가로 그거는 못찍나 추가로 스탯은 못찍어 스탯 어 뭐야 오 이거지 그냥 그냥 어 거기 끼어 계세요 그냥 아.. 어 잠깐만 도왔어요 근육만두다 이자식들아 AP가 없어 AP가 없어 됐어 어 얘가 우두머리야? 어 얘 좀 피가 좀 되구나 너가 어 너 좀 피가 되는 놈이구나 너가 어? AP가 없어 됐어 아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야 어 병뚜껑 들개고리 됐다 방 멀어 여기 없는데? 아.. 이렇게 기본은 없네 기본은 못 바꾸네 나에 이거는 아예 못 바꾸네 힘 10개 찍고 뭐 인지력 이런거는 못 바꾸네 ludzi 아.. 음.. 사격 잘하려면은 기본 어떻게 바꿔? 기본도 바꿀 수 있어? 기본은 어떻게 바꾸는데? 이거를 찍다보면 오르는거구나 아 그런거니 그냥 여기를 찍다보면 칸이 올라 따로 스탯 찍는건 이때까지 하나도 못봤는데 됐다 드디어 왔다 얘기좀 합시다 뭐야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 이거 뭐 와 나 진짜 깜짝 놀랬네 어흠 너는 뭐지? 여기가 더 문제가 필요하지 않아 와 초록색 사람인데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 그렇게 항상 총을 함부로 사용하십니까? 저는 오늘 날씨에 대한 걱정이야 우리의 채소를 더 잃어버려면 우리의 채소를 다 잃어버려면 우리의 채소를 다 잃어버려면 그럼 너는 자체를 다 잃어버려면 너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진정하시오 진정하시오 저는 미닛맨과 함께 제가 도와줄게 너는 미닛맨과 함께? 나는 너는 아직 아직도 있었어 우리의 채소를 통해 우리의 채소를 통해 하지만 솔직히 내가 그녀의 채소를 통해 그 상인은 어디인지 알려줘라 야 상인은 지금 너무 급하다 퀸시 이후에 그게 나쁜 업무 문제가 뭡니까 내가 도로 카치 내가 도로 카치 개에에에에에에에엑머네에에 그으으으으으으으 집안에 템점이 있으십니까? 얜 여기서 어떻게 산거야? 조리대 음식도 하나도 없어 제자 야 이거 총소리 누구야 이거? 야 잠깐만 야 이거 총소리 누구야? 어디든 하는 소리야 이거? 뭐야 내가 또 나오니까 귀신같이 총소리 들어가는거 보소? 지금 뭐하는거야? 이런것도 있네? 아 여기다가 뭐 봤나? 뭘 봤나? 아니야 총소리 아니었어? 근데 총소리 처음 들렸는데 엄청나게 어어어어어어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어어 어어оч this is crazy 와 미친 야 총소리 맞잖아 야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총소리 맞다고 했지 아 아니 뭐 쟤는 저기 있어 와 저거 어떻게 대응이 안되네 개념 세이브 다행이긴 한데 와 나 진짜 깜짝 놀랬다나 지금 와 총을 안들고 다닐 수가 없네 진정하시오 나 미닛맨과 함께해 나 미닛맨과 함께해 미닛맨과 함께해 너는 미닛맨과 함께해 너는 아직도 있었냐 우리 그들과 함께해 우리 그들과 함께해 진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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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무거나 그들과 함께해 미닛맨과 함께해 그들과 함께해 미닛맨과 함께해 미닛맨과 함께해 그래 미닛맨과 함께해 신청하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